Aním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ay몇아 아, 아! 아 조용하네 아무도 없나 보다 아 죽는 줄 알았네 아우 따... 죄 stimuli 아 아 제일 야한 야채가 뭔 줄 알아요? 네? 어, 뭔데요? 벗어! 이 인간은 또 시작이네 또! 그럼 혹시 소금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아요? 천일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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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쟤는 왜 자꾸 확성기를 들고 다니는 거야? 쟤는 또 왜 저기서 자? 천일염! 설마 이불 덮어주는 건가? 하긴... 제가 철은 없어도 따뜻하면 이제... 뭐야? 방구멍인 거야? 뭐야? 너무 무서워! 안돼! 이거 누구야! 너 누구야! 깨스 깨스 깨스! 중계 깨터! 어이! 그런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그 세계적인 지휘자에서 어떻게 갑자기 양목장을 운영할 생각을 하셨어요? 아... 그냥... 제가... 양꽃을... 좋아... 해서요. 아... 그러시구나. 아... 여기가 양 우린가봐요. 아... 양들이 너무 예뻐요. 제가 늘 사랑으로 보살피니까... 음... 그런 것 같아. 근데 양은 총 몇 마리쯤 되나요? 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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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요. 뭐... 정확히는 모르지만... 한번... 세볼까요? 양 한 마리. 양 두 마리. 양 세 마리. 양 세 마리. 양 네 마리. 양 가수. 양. 소연이는 오늘 프로그램 할 시간이다. 바로! 야! 저거 너 아니에요? 안 돼요, 안 돼. 다른 어린이는 부단에 가면 안 돼요, 안 돼. 길을 건널 때 저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고, 오른손을 높이 들고... 야 중기야, 저기 뭐야! 저기 뭐야! 이 여자식아, 너 말 다 했어? 말이 누구야? 너 누구야? 어? 바로 아저씨다! 바로 아저씨!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설마 싸우는 거예요? 친구끼리는 사회 좋게 지내라고 했잖아요 아저씨 어떡하지? 그래 수빈씨! 안 돼요, 안 돼 안 돼요, 안 돼 다른 어른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랑 소개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너! 너도 그러면 안 돼요, 안 돼 안 돼요, 안 돼 다른 어른은 남자친구인 여자를 뺏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는 굉장히 추잡하고 비겁한 짓이에요 자, 그럼 전 이만 물러갈 테니까 두 분이서 벽에 은갓 칠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럼 이만 아저씨 그냥 가면 어떡해요! 그거예요, 저 그거! 그거? 그거? 그나저나 저 인간을 어떻게 이기지?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됐어 누나 가만히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야 자 그럼 한번 가볼까? 힝독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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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말도 못 하겠어요 넌 그냥 내가 시키는대로 하견하면 돼 자 그럼 어디 한번 가볼까? 이번에 우리 매장에 괜찮은 차가 하나 넣었거든? 자 한번 봐봐 힝 힝힝히히히 힝 힝힝힝힝 힝힝힝힝힝 야 그럼 너 차 안 바꿀거야? 바꾸긴 내 바꿔! 이렇게 멀쩡한데 아! 그치 나 아주 먼 날 우리 백화가 무지개 다리 건너면 그때 내가 만든 곡차 사일게 알았지? 백화야! 어쩔 수 없는가! 점프도 가져와! 눌러줘! 백화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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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카달로그부터 한번 볼래? 자 백화야! 아니 너희! 백화 너야? 어? 너도 방금 들었지? 백화한테 소리나고 어? 아니 못 들었는데! 아니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가? 자… 백화야! 백화야! 백화야 너양? 백화 요즘 남아가는거야!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백화야 오빠가 놀랬잖아 장난치지마 백화야 백화야 우리 평생 가자 안돼 백화야 오빠